의원님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. 의원 한 분 한 분 말씀을 경청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. 현재 경기도 지역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피해로 도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러한 도민들의 민생 위기를 극복을 위해 우리 의회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. 1,39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. 은 여러분 감사합니다.